아! 일본의 아이돌! 근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 왜? 마지막까지 왜? 나 왔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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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레 슈즈야, 이거 안 돼 아, 발레 슈즈예요? 발레 슈즈라고 했잖아 마지막까지 아니 왜? 지금 전혀 예상도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와, 새다 도착 어, 크다 크다, 크다 그니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왜? 시점를 한번 하다 아, 실례합니다. 1일에 진입을 린엔券가 있나요? 1일에 진입을 린엔券은? 3일에400원 아, 3일에 오늘의 주소는 오늘의 주소는 그곳에 체크시트 네 그곳에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또 다른 옷을 입고 오늘의 옷을 입고 오늘의 옷을 입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현실장 솔직히 나는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될거야 될거야 아 이거 진짜 미션이다 오늘 온키호테 저기있다 어 크다 저기 뭐야 여기 온키호테 실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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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감사합니다 제일 싸운거 제일 싸운거 필요한거 얼마일까? 아 9900원 맞아? 딱좋아? 나 그걸로 해볼게 아 좋은데? 이걸로 가다 이걸로 가다 지금 너 마스크 없으면 마스크 하나 사야돼 형 저 살려주세요 어디 이거 신어볼래? 나 이거 신을게 아니 근데 못 신을거 같아 이거 발레슈즈야 이거 안돼 발레슈즈에요? 아 쟤 글을 못 읽어가지고 쟤 지금 글을 못 읽어 마스크 어딨어? 아 저기있다 마스크 아 그거 사라 저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cm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미션 완료 이랬는데 안되면은 오늘 죽어야돼 전화를 몇개 돌렸지? 전화를 6개 6개 돌리고 다 1일건 안되고 최다경 박다경씨 아니 현준아 걱정 안해도 된다 도쿄는 영어 잘한다 그래서 왔는데 일본에 왔으면 당연히 일본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한개도 몰라 아 그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아 진짜로 아 하이 뭐 왜 무서워서 정말 무서웠다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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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가야가야돼 아 지금 표정 표정도 왜왜왜 아 진짜 아 이런 말하고 기진날 봤어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 형이 아니고 엄청뻑 엄청뻑 왜요 엄청뻑 아 눈썹이 한개도 없어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로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로 내가 눈물을 치었는데 지금 우리가 귀신같아서 저사람 놀랍게 저로 놀란거네 오늘 운동은 가능이야 지금 근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돼 지금 전혀 예상도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돈키호텔 갔더니 또 마스크가 없다고 그러지 진짜 근데 저사람 무서웠겠다 근데 어떻게 입구가 이렇게 으쓱한 데 있냐고 우리는 사오라고 해서 진짜 사왔어 자 좋았어 작성한다 네 거랑 내가 다 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8시 50분 열 안나고 증상없고 됐다 됐다 유사 신발 주머니 아 별게 웃기지 가자 자 고마워 2년 됐어 최저기 공짜네 배추가 제 사회 1개 2개 1개 2개 5개 5개 펜스장도 진짜 일본답다 깔끔해 되게 깔끔해 되게 깔끔해 되게 깔끔하네 소리도 소리도 일본답게 조용하다 근데 음악 나온다 아니 음악도 조용해 아 맞네 맞네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네 맞아 맞아 일단 우리 오늘 운동 안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한다 해서 오늘 가슴 아는 날 볼 땐 가자 Let's go Let's go 그리고 애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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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로 물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나 바다 번째 사람이란 거야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끝나는 이 기구의 끝나는 시간을 여기다 적는 거야 그치 20분 이상 못 써 아 진짜로 아우 그럼 하면 돼요 우리는 20분까지니까 우리 55분까지 일단 써놔 진짜 웃기다 55분까지 매운 거 같아 반성만 쓰는 거 같아 4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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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아이고 나이 공지 이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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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든다 ㅋㅋ 왜 왜 가르치는 ㅋㅋ 코스튬 아 코스튬 희나타사카 죄송합니다 희나타사카 일본 아이돌 아 일본 아이돌 아 일본 아이돌 아 일본 아이돌 텔레비 한국 유튜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아이돌 일본 아이돌 아 프리랜트 아리가또 네 아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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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 즐거운 네 아 간절 아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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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들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주셔도 되요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회사님이요? 한상 한상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 아, 여러분이 예쁘네요 아, 1호? 네, 절대,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을 좀 받아야겠다 물을 좀 받아야겠다 물을 좀 받아야겠다